아 뭐야 맥있나? 나이스 원저그 품바형님 9발 저글링 마시님 3게이트 고고 당초 준비 완료 미나에게 부족합니다 아 품바형님 집중해 주세요 한 방 500개 방입니다 형님 이거 목숨 걸어야되요 심시티는 아시겠지? 저그는 심시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셋이 저그 아 2저그다 빡세게 있네 오 심시티 안해 영역을 해 주시죠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하루시에 하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팀플은 일단 심시티도 중요한데 이게 개념도 중요해요 개념도 어떻게 팀은 이제 그리고 나만 잘하면 되는게 아니고 팀 만도 같이 잘해야 돼서 한 마라 투스 저저프다 아 아 나 캐럿적인게 올 것 같은데 아 나 캐럿적인게 올 것 같은데 아 드라? 드라 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어떻게 마음이 악초 준비 완료 악초 준비 완료 악초 준비 완료 악초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지요 악초 타볼까요 소음이 흥력만 내리십시오 암찬히 가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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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료 영역을 내리십시오 암찬히 가진 가진 완료 암찬히 가진 완료 암찬히 가진 완료 오크 암찬히 가진 완료 아 대놓고 다 잘라야 돼 이것만 걸어 야야야 질러 푸시와 요거 그냥 와 아 뭐하냐 질러 이 새끼야 아니 해를 와야지 셋이 끝내요 확실히 그러면 셋이 끝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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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표 1,2앵. 목표 2. 나이스 저거 오버러드 일로와봐 저거 오버러드 저거 오버러드 나카 안아! 지금 존나 느릴꺼야 와 품방이 좀 심한데? 자세히 말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와아 빡세네 와 잘 막았다